안녕하세요 리가입니다 오늘은 캐릭에서 가장 큰 사나이 를리치의 성남FC입니다 이 팀은 요즘 2m3cm 거인공격수 를리치가 포함된 성남FC인데요 원래의 구성은 성남올금카인데 라부를 플러스이옥 받은 만큼 를리치를 구성해서 사용해봐야겠죠 다만 루페를 한지 얼마 안되서 를리치 금카는 아니고 운카를 사용하시는걸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상호 나상호 여부에 손같고 도시 를리치 유인수 연대운 완전 잘 될까 미쳐던 쪼부 아 얘는 금맛이가 좀 나왔는데 금맛이가 좀 나왔는데 그렇지 오 여기 가발 아니야 이거 마나캐릭터에 나오는 머리 해냈을 때 이거 안녕규 입창경 많이 안되어있네 2K 2K 3K 2K 3K 3K 2K 2K 3K 2K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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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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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시야 니가 헤딩을 어떻게 해 3K 4K 3K 4K 어깨로 맞고 있잖아 맞고 있잖아 나 지금 봤어? 봤어? 왓 더 파크? 3 2 1 GO 오 야 물질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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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이 이게 물위치 이게 바로 물위치 이 물위치 와 완벽해 하하 물위치 vos 미친네 오 영광이 오오 영광 오오 그 그 오 뭐야 와 박용진 수비 개쩐다 쭈빼기 오 박용진 오오 오 야 박용진 눈썹으로 늦네 쭈빼기 하하하하하하 오 박용진 뭐야 이거 야 크 하하하 와 용지야 와 용지야 오 오 애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